이번 시간은 런앤런의 가장 핵심 코너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는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이건 이제 강의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시간이 길지도 않아요.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최대한 핵심적인 내용만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코너니까 가장 집중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공부합시다 코너는 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런앤런 공부합시다 코너는요. 증자와 감자입니다. 오늘은 용어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매매를 하시면서 증자와 감자 꼭 들어보셨을 용어인데 이렇게만 하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어? 나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앞에다가 말을 붙이면 좀 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유상증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무상감자 이것도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이제 증자와 감자가 어떤 개념인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만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 강의만 잘 집중해서 보시면 증자와 감자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아실 수 있게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될 용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증자와 감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증자입니다. 증자는 뭘까? 줄임말입니다. 증, 늘린다는 거죠. 자, 자본금입니다. 자본 증가의 줄임말이에요. 말 그대로 자본을 늘린다라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수를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이게 바로 증자입니다. 두 번째로 감자인데 감자는 증자에 반대예요. 먹는 감자가 아니죠. 감자는 감, 감한다는 거죠. 자, 자본금을. 자본 감소의 줄임말입니다. 주식을 소각시켜서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소각이라는 게 실제로 불을 지펴서 태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회계적으로 없애버린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실물 주권 갖다가 매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냥 전산에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회계 처리예요. 근데 주식을 없애기 때문에 어때요? 굉장히 주가에는 큰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도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증자와 감자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주식의 가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걸 볼게요. 총 100주의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100주만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사실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쉬운 이유를 들기 위해서 예예요. 총 100주의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있다면 한 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회사의 1%만큼 지분을 보유하는 거예요. 10주를 가지고 있으면 10%만큼 자 그럼 100주 발행했으면 내가 이 회사를 지배하려면 몇 주가 있으면 될까요? 51주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49주를 누가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내가 최대 주주가 돼요. 그래서 100주를 발행했는데 한 주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 회사의 지분을 1%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고정이 아니에요.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의 추가 발행과 소각을 통해서 한 주의 가치는 언제는 변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주를 발행했어. 그중에 내가 한 주를 갖고 있다면 1% 지분을 보유한 거죠. 근데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100주를 유상증자로 더 발행을 했어요. 그럼 총 주식수는 200주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주는 그냥 한 주 그대로 100주를 발행했을 때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1%죠. 200주의 한 주는 0.5%예요. 이건 뭐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회사가 지들이 100주를 더 발행하면서 내 지분의 가치는 반토막이 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이게 유상증자입니다. 엄청 무서운 거죠. 반대로 이 100주의 주식을 줄일 수도 있어요. 이 100주를 만약에 50주를 줄인다. 자사주 50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시켰다. 라고 한다면 100주에서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난 1% 지분인데 50주에서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난 2% 지분으로 내 가치가 두 배가 올라갔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한 거 없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회사가 결정하는 데 따라서 내 한 주의 가치가 바뀝니다.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증자와 감자.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유상감자, 무상감자 이런 용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증자와 감자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상, 돈을 받고 하는 게 있고요. 무상, 돈을 안 받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감자도 두 가지입니다. 유상, 돈을 받고 하는 게 있고요. 무상, 돈을 안 받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뭐가 많냐. 증자는 무상증자보다는 유상증자가 많습니다. 감자는요. 감자는 반대예요. 유상감자보다는 무상감자가 많습니다. 증자는 한 8, 90%는 유증이에요. 나머지가 무상증자고 감자는 99%는 무상감자입니다. 한 1% 정도가 유상감자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이 두 개예요. 유상증자 그다음에 무상감자 이 두 가지는 최소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유상증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기업의 주식을 발행해서 추가로 자본금을 늘리는 것 제가 볼 때는 주식을 투자하면서 가장 큰 리스크는 유상증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내 한 주의 가치를 떨어뜨리니까요. 주가도 떨어지겠죠. 무상증자는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회계 행위예요. 무상증자는 이런 거죠. 아까 100주의 설명으로 돌아가면 내가 100주 중에 한 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1% 지분자죠. 회사가 갑자기 100주를 더 발행해요. 근데 돈을 받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주주한테 그만큼 또 나눠줘요. 100주를 더 발행해서 나한테 한 주를 줬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될까? 100주를 발행한 회사의 한 주 지분이면 1% 보이죠. 근데 100주를 더 발행했어요. 공짜로. 그럼 200주가 됐는데 나한테 한 주를 줬으니까 내가 두 주. 똑같이 1% 지분이에요.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식 발행해서 비율만큼 준 겁니다. 이게 무상증자예요. 기업의 가치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비율로 주면 그렇죠. 비율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단순히 회계 처리. 근데 보통 이제 무상증자라면 주가가 급등해요. 이게 바로 주식의 비합리성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유산 감자를 보겠습니다. 감자를 할 때 주식가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100주를 발행했습니다. 그중에 한 주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1% 지분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회사가 50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주식가액의 일부를 또 보상을 해줬어요. 돈도 졌단 말이에요. 자본을 줄였는데 보상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산 감자가 좀 더 좋죠. 무상 감자 볼게요. 보상 없이 감자 비율만큼 주식 수를 잃게 되는 겁니다. 무상 감자는 자본을 감소시키는데 나한테 돈도 안 줘요. 내 주식을 뺏어가면서 돈도 안 줘. 그렇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무상 감자가 안 좋죠. 훨씬 더 안 좋죠. 유상 증자는 일반적으로 주가 하락 요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식 한 주의 가치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100주 중에 한 주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가 100주를 더 발행해서 200주가 됐어. 근데 나는 그대로 한 주야. 그럼 내 가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유상 증자입니다. 이건 그냥 예시를 든 거고 비율은 항상 그때그때 달라요. 유상 증자가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한 계산인데 조금씩 다르겠죠. 유상 증자의 목적에 따라서 그 결과가 조금 달라요. 이런 목적의 유상 증자는 좋지 않습니다. 운영 자금 조달 목적의 유상 증자 많아요. 이런 유상 증자는 보통 주가 하락 요인이에요. 재무 구조가 불안정한 기업의 유상 증자가 주가 하락 요인이죠. 유상 증자는 어때요? 자본을 늘립니다. 자본을 늘려서 내가 이 늘린 자본으로 돈을 받고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유상 증자를 했을 때 주익수 늘어나서 내 가치는 떨어지는데 그 돈 갖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회사를 일반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 재무 구조가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이 기업은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규 투자 목적의 유상 증자입니다. 3자 배정 유증 유상 증자와 무상 증자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신규 투자 목적의 유증은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주식을 더 발행해서 네 한 주 가치는 떨어질 거야. 하지만 내가 이 발행된 자금으로 뭔가 혁신적인 투자를 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게. 그러면 유상 증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일반적인 3자 배정 유상 증자는 보통 또 호재입니다. 왜? 유상 증자로 물량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3자 누군가 그 물량을 다 받기 때문에 물량 부담이 없고 3자가 유상 증자에 참여를 했다라는 것은 그 기업에 대한 뭔가 긍정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참여를 했겠죠. 협업 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신규 투자 목적의 유상 증자나 3자 배정 유상 증자 이런 거는 보통 호재입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유상 증자인데 단순히 그냥 운영자금 조달 목적이다. 이런 별거 아닌 유상 증자 이런 것들은 주가 하락 유인이에요. 유상 증자는 주가에 일단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항상 좋거나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기사를 보면서 하나씩 볼 건데요. 유상 증자의 목적입니다. 헬릭 스미스라는 기업인데 2,817억 규모의 주주 배정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 유증을 결정해서 공시를 했다. 목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목적 시설 자금 운영 자금 채무 상원 자금의 확보다 이건 뭐예요? 그냥 회사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이 유증을 해서 내가 뭔가 혁신적인 뭔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설 자금 운영 자금 채무 상원 이거는 그냥 기업이 내가 사업을 하면서 항상 들어갈 돈입니다. 그걸 위해서 유증을 하겠다는 건 뭐예요? 이 기업이 좀 돈이 없나? 실적이 안 좋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죠. 주가에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주가 이제 어느 정도 발행되는지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총 100주를 발행한 회사가 5주만 유증을 하는데 그러면 유증 규모가 별로 안 크잖아요. 주가가 많이 안 떨어져요. 총 100주를 발행한 회사가 100주를 더 발행을 하는데 그러면 주익수가 2배가 되잖아요. 주가가 확 떨어져요. 발행 규모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이런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시설자금 유증증자는 어때요?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규모가 작은 게 좋죠. 규모가 크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면 헬릭스미스의 주가인데요. 바로 급락하죠. 몇 퍼센트를 얻었어요? 마이너스 19% 급락을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거의 하한가 정도의 급락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유상증자 리스크는 큽니다. 특히 이런 시설자금이라든지 이런 별 볼일 없는 유상증자는 주가를 급락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른 내용 볼게요. 첼시스라는 기업이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운영자금 목적 채무상환자금 마련을 위해서요. 채무상환 빚 갚겠다라는 거예요. 운영자금 회사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별 볼일 없는 유상증자죠?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차트를 보시면 유상증자 발표 나온 다음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주가 하락 요인입니다. 내 한 주의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모든 유상증자가 하락 요인은 아닙니다. 보통 채무상환, 운영자금, 시설자금 이런 일상적인 별거 아닌 유상증자는 주가 하락 요인인데 뭔가 내가 유증을 통해서 자본금 들어오면 내가 큰 사업을 할게 라든지 아니면 3자 배정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차이는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산 퓨어셀은 좀 다른 경우입니다. 유상증자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유상증자 자금을 어때요? 연구개발 비용 R&D 시설 자금 이런 부분으로 하겠대요. 그럼 이 유상증자를 해서 이 기업이 뭔가 성장을 통한 변화를 꾀해야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두산 퓨어셀 주가를 보면 주가가 이제 상한가까지 급등합니다. 유상증자로 한 주의 가치가 떨어지는데도 상한가까지 간다? 그만큼 기대감이 높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두산 퓨어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증 이슈에도 불구하고 급등했죠.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 돈이 R&D에 쓰인다라고 한다면 좀 기대를 합니다. 어? 이거 뭔가 신사업에 투자하나? 오케이. 그렇다면 배팅해본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자 배당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볼까요? 코스닥 시장에서 오스템은 상한가까지 올라갔다. 누굴 대상으로? 바디프렌드. 다 아는 기업이죠. 바디프렌드를 대상으로 46억 천만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다. 3자 배정이기 때문에 그 3자가 유증 물량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주가의 희석에 대한 우려감이 또 적고요. 3자 배정 유증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그 기업에 대한 뭔가 긍정적인 소식이 있거나 아니면 협업이거나 뭔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3자 배정을 했을 거니까 3자 배정 이슈는 일반적으로는 주가에는 호재입니다. 그래서 오스템 같은 걸 보시면 역시 상한가까지 주가가 급등했죠. 똑같은 유상증자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반응은 유상증자의 목적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유상증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상증자인데요. 휴절일이 전날 보통주 한 주당 두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200% 무상증자. 어우 장난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죠. 내가 천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삼천주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기업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주식수만 늘려서 주는 것 뿐입니다. 기업 가치의 변화는 1도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등을 합니다. 일단 주식수가 늘어나면 거래량이 늘어나고 무상증자를 했다는 것 자체는 기업 입장에 있어서 이득은 사실은 없어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주주를 통해서 주주 환원을 좀 하네? 주주 환원에 관심 있네? 이런 부분의 기대로 연결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급등하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급등했다가 좀 많이 밀렸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상증자는 기업에 어떠한 변화를 주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기업을 100개로 쪼개든 1000개로 쪼개든 뭐가 달라요. 그걸 다 합치면 그냥 하나의 기업이잖아요. 그죠? 100주를 발행하든 1000주를 발행하든 만주를 발행하든 그 기업의 가치는 똑같은 기업이에요. 그냥 더 잘게 잘라는 것 뿐이잖아요. 이게 무상증자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기업 가치의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주가는 보통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산감자인데요. 유산감자는 흔치 않은 경우에요. 여기서 3강 M&T가 얼마에 유산감자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유산감자는 그냥 돈을 주고 감자를 한다. 내 주식을 없애버리는데 없애버리는 대가로 돈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는데 너 10주 내놔. 내가 한 줄 줄어버릴 거야. 9주를 뺏어간 거잖아요. 사실상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요. 이게 유산감자인데 너무 희귀 케이스예요. 유산감자는 진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유산감자는 그냥 유산감자가 있구나.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포털에 검색하시면 유산감자의 이유나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상감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본감소는 99% 이상 무상감자입니다. 자본금을 줄이면서 보상도 안 해줘요.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10대 감자할 거야. 그러면 그 100주를 뺏어가서 10주를 줘요, 나한테. 내가 100주였는데 10주가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90주 날라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행위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게 바로 무상감자예요. 근데 무상감자를 한다고 해서 기업의 가치가 변하는 건 또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100주를 발행한 기업이 10주로 바꿨어요. 그렇다고 그 기업이 바뀌어요? 아니에요. 그냥 주식 수만 10분의 1토막이 난 것 뿐입니다. 기업의 가치가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니 못 알아, 이제 무상감자를 하나. 이거는 자본 잠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 자본이 100만 원이야. 근데 지금 50만 원 잠식이 돼서 자본금이 5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어. 근데 지금 자본금을 10분의 1토막을 내서 자본금을 10만 원으로 만들면 현재 50만 원까지 줄어들었던 자본 잠식이 해소가 됩니다. 어쨌든 이런 회계 처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상감자를 하는 건데 기업의 가치의 변화는 없어요. 근데 무상감자를 하면 보통 주가는 급락해요. 왜? 자본금을 줄여야 될 정도로 기업이 안 좋아? 이런 인식을 주거든요. 그것 때문에 무상감자는 보통 악재입니다. 하지만 무상감자를 하는 것 자체가 기업에 뭔가 큰 변화를 주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회계 처리의 변화예요. 아까도 봤듯이 무상증자, 무상감자는 기업 가치에 아무런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에는 각각 영향을 줘요. 이런 차이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아나항공은 채권은행과 협의회에서 연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악화 결손을 보전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3대1 무상감자를 추진한다 라는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13% 정도까지 주가가 급락을 했죠. 기업 가치에는 변화가 없지만 내 주식 수는 어쨌든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자본 잠식이나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는 있어요. 마지막인데요. 키 미디어 그룹이 보통 주 30주를 한 주로 무상병합하는 감자를 결정했다. 30대1 감자는 굉장히 강력한 감자입니다. 이 정도를 해야 재무 구조가 개선된다고 판단하는 거니까 좋지 않죠. 기업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진 않지만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방증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쩌만가까지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증자와 감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증자와 감자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핵심만 보시면 돼요. 결국은 자본금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구나. 그런데 늘림과 줄임에 있어서 보상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구나. 이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다 어렵다면 최소한 유상증자만이라도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유상증자고 주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의 목적을 꼭 보셔야 돼요. 시설 자금인가 운영 자금인가 그러면 안 좋아요. 그런데 R&D 자금 이런 거면 괜찮아요. 또 3자 배정이면 또 주가에는 괜찮아요. 보통은. 이런 부분들의 차이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증자와 감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런앤런을 통해서 그동안 굉장히 수많은 강의들을 해드렸어요. 이전 강의 못 보신 분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강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진 못하고 핵심만 말씀드리는데 저의 풀강의 내용들 1강부터 쫙 제가 정리해놨거든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올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에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누르시면 지금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 다양한 교육 관련된 자료 시황 자료 제공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이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